이용섭 전 대통령직 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다른 후보 6명은 당원 명부 불법 유출에 대해 중앙당 차원의 제조사와 함께 수사 의뢰를 요구하면서 견제에 나섰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용섭 전 부위원장이 일자리와 경제 시장이 되겠다며 광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2010년과 14년에 이어 세 번째 도전입니다. 고향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경제와 인권, 4차 산업 등 8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 전 부위원장은 또 청와대와 협의해서 사직 시기를 결정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격려도 받았다며 세간의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저는 이제 광주 시민의 부름을 받아 정의롭고 풍요로운 일자리 도시의 광주를 만드는 책무를 맡고자 합니다. 민주당 소속 다른 후보 6명은 당원 명부 불법 유출에 대해 중앙당 차원의 제조사와 수사 의뢰를 촉구하는 등 각을 세웠습니다. 이 후보의 불법 행위로 불공정 경선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며 당의 근간을 심하게 훼손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용섭 후보 견제에 이름을 올린 6명의 후보는 윤장현, 강기정, 민영배, 최영호, 양향자, 이병훈 후보입니다. 또 불법에 의해서 취득한 명부를 사용했거나 이런 것은 분명히 당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행위이고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연대는 지지율에서 앞서가는 이용섭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섭 후보의 출마 선언에 맞서 나머지 후보들이 반 이용섭 연대에 나서면서 민주당의 광주시장 경선은 컷오프 때까지 1대6의 구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C 정경입니다.